이번에는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가 모두 충족해야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세히 좀 더 들어볼까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의 필수 항목을 충족하고 선택 항목 중에 1개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지금보다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배 정도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으로 통상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런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요. 2종 일반 주거기업 중에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15층까지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부를 실시해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책은 나왔고 그러면 부동산 업계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하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책 자체가 파격적인 부동산 계획이다,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사이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지부진했던 이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불이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 재개발 해제 지역 70%가 모여있다고 하는 동북권하고 또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놓는 곳이 어딘가요?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유력한 곳이 일단은 한남 제1구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최근에는 국토부 주도로 공공재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재개발도 후보지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도 이쪽 주민들은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역 외에 종로구 창신동 쪽 거기에 이제 옛날에 장난감 같은 거 사러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꼭 일대도 있고요. 또 미아동 쪽 이런 것들이 아마 오세훈표 재개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뭐든지 음과 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다보는 것도 있는 반면에 울상을 짓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앞서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함께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재개발을 먼저 하고 재건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현재 강남권 쪽에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들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쪽은 이번에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개발, 재건축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우리 예인 씨를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낡은 그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 그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넓은 의미,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동네나 지역 단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물에 해당하는 거죠. 낡은 아주 오래된 주택 단지가 있으면 그걸 허물고 아파트를 새롭게 시공해 주는 게 바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표 재개발은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국토부 주도의 공공재개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민간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간 쪽의 재개발도 함께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공주도 재개발, 또 오세훈표 재개발이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숙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이니까 지자체가 개입하니까 공공성이 있긴 합니다만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